안녕하세요 라라언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죽을 좀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죽이랑 이건 누룽지예요 이게 오늘 지금 첫 끼인데 혹시 죽 먹다가 약간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누룽지도 혹시 몰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전복죽이에요 뜨거워요 맛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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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I love it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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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룽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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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와우 쥐이 되게 고소해요 쥐이 되게 고소해요 얘들아 들어야겠다 얘들아 들어야겠다 땀 흘렀네 땀 흘렀네 차가운 너무 맛있어 아.. 상 близ 기icide 정 KO 계란 네 오늘은 이렇게 죽을 제가 전복죽이랑 현미누룽지를 끓였는데요 몸이 진짜 좀 안 좋긴 안 좋은가고 계속 땀이 지금 너무 나고 손이 조금 떨려가지고 음식을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었으니까 약 먹고 자려고 합니다 다들 몸살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는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